The first step is to open 받은 편지함. 클릭 하이라이트 라벨 만들기. 클릭 하이라이트 새 라벨 이름. Type in blue 하이라이트 새 라벨 이름을 정해서 타이핑한다. 클릭 상위 라벨 선택. 스크롤 앤드 클릭 하이라이트 구글. 클릭 만들기. 라벨이 잘 만들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. 그러나 라벨이 만들어졌을 뿐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필터 기능에 대해 알아야 한다. 다음 영상에서는 지메일 필터 만드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. 대치 2. 유어던